그냥 저는 저는 방탄소년단을 오래 하고 싶어요. 오래 하려면 이럴 수밖에 없어. 오래 하고 싶고 방탄소년단을 오래 하려면 제가 저로서 남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왜냐하면 내가 방탄은 아니니까. 나는 방탄의 일부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고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다 솔직하게 하지 못하는 점. 항상 죄송하고. 그러나 저희는 늘 진심이에요. 우리가 실수도 하고 저 완벽하지 않아요. 저희 잘못도 많이 하고 저도 제가 완벽하지 않은 인간인 거 알고 제가 감히 뭐 유엔에서 연설하고 바이든 만나고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아는 건 우리가 방탄이고 우리가 여러분을 만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고 앞으로 언제까지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오래오래 우리가 설사 옛날처럼 이렇게 멋있게 춤을 추고 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방탄소년단의 RM으로 입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진심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잠깐 우리가 멈춰주고 해이해주고 쉬어도 더 앞으로의 많은 시간을 위해서 나간다. 반면